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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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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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래 국땅 그냥 한번 먹어보자 먹어보자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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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버터갈림 그거 흐낸다고 먹은 냄새가 너무 기내서 심하게 났었어 전기타는 냄새가 났어 전기타는 냄새가 났어 한참을 미친 한참을 안취 와, 한참을 미친 그리고 단축을 미친 한참을 미친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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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맛있어? 나 저번에 주문할 수 있었다 나는 오늘은 저렇게 괜찮은데? 왜냐면 음식이 너무 뒤니까 맛이 없었는데 이 음식은 끈기가 안 맞냐 양식이라고 하는데 양식보다는 한식에 가까워요 한식 맛도 좋아요 школ은 한식으로 diminished 양식이 제일 맛있어 말린 데 없었네 그 맛있납 먹어 будто 이 시즌 3,000원 이 시즌 3,000원 이 시즌 3,000원 4,000원 4,0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